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으로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같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라고 내 맘이 내 맘을 눈물이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넌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대는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뜬 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사랑 같은 건 영원 같은 건 내겐 없잖아 사랑 같은 건 영원 같은 건 내겐 없잖아 너는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뜬 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아멘